큐스트의 해양위성센터 유지영 박사님께서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형 저소동물 공간정보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유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원격탐사 전공을 하기를 받으셨고 현재는 다양한 플랫폼의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해서 갯벌에서의 지형도 제작, 표층 퇴적상 분류, 생태학적 지도 제작 분야와 정지계도 해석위성, 고시의 분석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위성센터 유지영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첫 페이지에서 청색기술의 의미를 오늘 배웠는데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갯벌,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연구를 키오스트 코르디에서는 30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생물은 일단 삽이랑 채를 들고 갑니다. 그래갖고 방연구를 던져놓고 삽질을 해서 채를 치고 물 들어오기 전까지 몇 정점 하고 나오는 게 생물이고요. 지지의 분야는 샘플을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짐은 무거워집니다. 물 들어올 때쯤 되면 배낭에 흙이 가득 차서 힘들게 힘들게 나오곤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빨진 시라는 게 있고 거기에 빨짓거리까지 붙으면 쓸데없는 일 이런 의미인데 저희는 그걸 어부로 해왔습니다. 여지까지 그런 거를 해오다가 제가 생물하는 분이랑 저랑 걸으면서 이 갯벌에 있는 구멍을 보면 뭔지 알 수 있겠냐 구멍과 그 주변에 그 생물이 먹고 배출한 섭식흔적 섭식활동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겠냐 했더니 알 수 있겠다고 그러고 저희가 맞춰보라고 그러고서 삽질해서 확인해 보면 맞고 거의 생물하신 분들은 90% 이상 100% 가까이 맞추시더라고요. 이 구멍만 봐도 표층에서의 구멍만 봐도 거기서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론으로 사람이 보는 정도의 해상도로 찍어서 그걸 주면 그 자료를 학습시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갯벌은 전체 우리나라 면적의 2.5%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슈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갯벌만의 특징은 자연 보호도 해야 되고 거기서 수산물도 채취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활동 경제활동과 자연 보호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무이한 갯벌입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도 되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네스코 월데리티지에 이제 네 곳에 갯벌이 들어갔는데 이 네 곳도 다 수산물 그러니까 갯벌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멍만 보고 찾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타겟종을 3, 4, 12개 정도를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한 데는 없습니다. 적어도 10cm 이상 30cm 정도 되는 것을 찾지 1.62cm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드론이 낮게 날아야 돼요. 그래서 이 5m 이내로 날아야 되고 공간 해상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1mm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섭씨 근접까지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찍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를 해서 결국은 이런 플로우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머신러닝 모델을 설정하고 자료를 얻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자료를 얻으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습 자료를 저희가 종당 2만 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처음에는 생물을 한 몇 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뭐 이런 좀 초보자, 비기너들을 가르쳐서 좀 피킹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다시 해보니까 전문가가 이게 피킹을 해줘야 정확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물이 피킹하는 박사님한테는 루테인을 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눈이 아파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래갖고 근데 정확도가 10%, 2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AI를 활용한다는 게 사실은 이런 단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싱글클래스로 해보고 멀티클래스로도 분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갯벌에서 이 구멍은 무슨 종이다 저 구멍은 무슨 종이다 이 개체 수는 뭐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생물을 했던 분들은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더 어드밴스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뭐까지 하냐면 각 종별로 이 농개나 이 흰발농개 같은 건 앞발이 되게 큽니다. 수컷은 앞발이 크고 암컷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수컷의 앞발 크기가 거의 그 생체량 바이오매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크기를 보고 전체 바이오매스를 계산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구를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집인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사용을 안 하는 집인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암수 비율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잘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결과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있고 그 종의 크기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모 전자회사 보면 CF에 이렇게 두러넣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제가 꿈꾸는 세상은 삽질이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도 갯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리 이하로 자료를 취득하면 자료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너무 큰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AI 반도체도 고민을 해봤고 설계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과연 우리가 이게 사람 사는 집도 아닌데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 라는 아니 8, 9, 10%만 맞아도 갯벌을 모니터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게 100미터 정도에서 찍은 1cm의 갯벌 DEM입니다. 갯벌이라는 게 사실 0.1도 0.01도 정도의 아주 완만한 지형인데 그 나름대로의 또 지형 경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황도고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쪽은 높고 조류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조류로가 약간 의학적에서 보면 이미지에서 보면 혈관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 갯벌에서의 갯골은 혈관 같은 미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만 봐도 이쪽은 머디한 뻘이 많은 지역이고 조류로가 복잡한 걸 알 수 있고 이쪽은 모래가 많은 지역으로 조류로가 심플하고 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퇴적상이 뭘로 돼 있는 일도 대충 알 수 있고 그 다음 퇴적상이라는 게 모래랑 뻘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을 계산합니다. 물이 낮은 데에서 들어와서 높은 데까지 차기 때문에 이쪽은 상부조관대 개념으로 약간 물이 늦게 들어오고 가끔 물이 안 차기도 하고요. 이쪽은 늘 물이 들락달락합니다. 이거는 경온기 길입니다. 이게 경온기 길이라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 갯벌에서의 지형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모래인지 뻘인지 구분도 저희가 AI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준은 10가지 정도의 구분은 진짜 지질학자들이 샘플을 해와서 채를 여러 개 쳐서 한 3, 4달 후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드론에서 저걸 찍어서 저만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만 묶어서 계산하면 7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머디 한 데가 많고 이쪽은 샌디 한 데가 많고 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에서 보셨듯이 지형 정보가 나오고 다시 모래인지 뻘인지를 알면 그거는 생물 종이 어디에 사는지 생물들은 결국 생물들이 해비트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을 결정하는 게 갯벌에서는 노출 시간하고 모래뻘의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염분 이 세 가지 팩터가 주요 팩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팩터를 저희가 도면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형식으로 80% 가까이만 맞춰도 이 갯벌을 전수조사하지 않아도 라인 한 두세 개만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체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한 라인에 대해서 5미터로 아주 고해상도로 찍고 여기서 지금 퇴적상 구조라든지 지형 정보라든지 이게 이 기사의 프로파일인데 조류로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격 탐사를 하는데 원격 탐사의 아주 스몰 스케일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1mm 미만의 공간해상도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 해양위성센터에서는 3만 5천 키로 상공에서 천리안위성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미터부터 3만 6천 키로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자료를 찍고 그것들을 연안과 해양에 대해서 샅샅이 감시를 하면 해양 감시 시스템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선박을 탐지하면 영토 관련된 조사가 되는 거고 연안을 하면 연안 감시가 되는 거고 갯벌을 하면 갯벌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 이런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 많은 자료를 누가 분석할 거냐 결국은 AI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천리안위성으로 리터러처 리뷰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천리안위성이 2010년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 15년 정도의 논문을 국내외 논문을 봤더니 약 500평 정도가 우리나라 위성을 이용해서 국내외적으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 정도 되면 전체 논문 편수의 30%가 AI를 이용하고요 더 놀라운 건 22년 이후에는 퍼센트가 50%로 올라갑니다 결국 위성을 이용한 영상 분석은 앞으로 계속 AI 없이는 분석이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1mm 해상도부터 250m 해상도까지 사실 이 원격탐사 자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파장 영역은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융복합해서 보고 싶은 거 봐야 될 거를 보느냐 하는 연구를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론은 디스커션은 이렇고요 저희가 이제 드론을 쓰면서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삽하고 샘플백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드론 배터리만 갖고 가서 그 다음에 커피 드립하는 거 가지고 가서 드론이 찍는 동안 커피 드립해서 커피 먹고 드론이 오면 배터리만 갈아내면 되는 세상이 어느 정도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연구하면 이제 완성도 높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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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